집이 남장판인데 이따가 운동하러 갈 때 어떤 운동복을 입을지 고민 중입니다. 새로운 신상 운동복이에요. 아직 택도 안 된 건데 택도 안 된 운동복을 어떤 걸 입을지. 어떤 걸 입는 게 좋을까요? 파란색 나왔다. 파란색을 그러면 오늘은 입어 볼게요. 색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? 아 그리고 이니셜 새겨주는 이벤트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제 이름인 이혜임이 이렇게 이니셜을 새겼습니다. 파란색 안 걸렸네? 오늘 안 좋구나. 파란색 입어 볼게요. 파란색 안 들려오세요. 파란색 안 들려오세요! 파란색 안 들을 거에요. 파란색 안 들려오세요. 파란색 안 들려오세요. 파란색 안 들려오세요. 파란색은 함수는 역할을 통해서ẩn지ë 옆으로 여기까? 깜깜하지 않아? 아니? 하나도 안 깜깜한데? 안 깜깜하지 않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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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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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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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